짱무거 짱무거 이거 왔고 그리고 아 이거는 그거다 이것도 진짜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싱크대 음식물 버릇맛 필수템 노래할 때 필수템 그리고 소스들 그리고 이거는 고기 제가 인터넷으로 고기를 또 시켜봤어요 그래서 고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좀 잘하고 싶어서 그것도 샀어요 핸드폰 거치대 이거 핸드폰 거치대로 이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우 목욕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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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분 진짜 좋다 어떡하지?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오늘은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왔다는 후식에 진짜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것도 오겹살 목살과 오겹살 오겹살 이거를 숙정을 시켜야죠 그래서 세팅을 해서 뭐 다시 오죠